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럭과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김호중과 관련해서 새롭고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호중에 관한 아주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미스터트럭의 탑세븐 중에서 젊은 팬들이죠 말하자면은 자 팝 케이팝을 즐기는 젊은 팬들이 바라보는 미스터트럭의 탑세븐 중에서 아이돌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미스터트럭의 탑세븐 중에서 자 트로트계의 아이돌 가수는 김호중이라고 하는 인기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장민호를 자 트로트계의 BTS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젊은 층 팬들은 누가 트로트계의 아이돌 가수일까라고 이런 이미지 부분에서 김호중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거 화면은 김호중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런 소식이 있네요 참여형 모바일 아이돌 앱이라고요 아이돌 챔프라고 하는 그런 앱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2주 동안에 이런 주제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인기 폭발 트로트계의 아이돌 가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스페셜 투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트로트계의 아이돌 가수는 누구일까요 김호중이 조금 올드한 느낌을 준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팬들 중심에서는 가장 아이돌스럽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김호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투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자 투표 결과 아 대단하네요 성악과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절반가량이나 되네 49.85%의 투표를 차지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9.85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8호면 거의 절반입니다 아 의외네요 김호중이 젊은 팬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아이돌이네요 아이돌 자 이 김호중은 2009년이죠 스타킹 출연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왔고 그 이후에 또 파바로티라고 하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해서 경연에 출연을 해서 4위를 차지하면서 트로트 가수로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입니다 트로트 가수입니다 자 이 가수가 자 이 젊은 팬들이 보는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2위와 3위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뭐 예측되는 부분이 있죠 2위는 23%를 얻은 이명웅입니다 이명웅 이명웅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나이가 자 이명웅과 김호중은 30세입니다 만으로 29세인데요 지금 30세 동갑내기인데 아이돌적인 이미지는 김호중이 더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물론 전체 연령층에서 한 건 아니고요 케이팝을 좋아하는 케이팝의 팬들이 바라보는 트로트계의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는 김호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23%를 차지하는 이명웅이고요 그러면 3위와 4위는 누굴까요 자 3위는 이찬원입니다 영탁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성 자기 노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누나가 딱이야 나이도 38세고 그래서 영탁은 빠졌고요 3위는 이찬원이 차지했고요 4위는 정동원입니다 정동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김호중은 요즘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곡 발표도 하고 또 정규앨범도 준비하고 있고요 가수 활동으로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습니다 경연의 결과보다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김호중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호중은 성악이라고 하는 그런 가창력을 바탕으로 발라드, 발라드면 발라드, 트로트면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가수가 아이돌스럽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고요 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자 손숙 선생님과 지금 정규앨범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모습도 있고요 자 이런 트바로티가 자 이렇게 인기만 끄는 것이 아니고 자 오늘입니다 18일 김호중이 전국 팔도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자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저소득증 할머니들에게 손소득제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돈 1억 그리고 소속사 6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에 들여서 손소득제를 사서 전국 팔도의 어려운 할머니들에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호중은 오늘입니다 자 18일 오후 3시에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본원에서 대강당에서 손소득제 기부 물품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 노래만 잘하고 인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김호중은 본인은 할머니 손에서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에 대해서 애틋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 전국에 있는 할머니들 말하자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할머니들에게 감염 의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손소득제를 무려 1억 6천만원어치 사서 기부를 했습니다 숫자로는 손소득제 2만개입니다 2만개 이야 대단합니다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합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본인이 발전을 하면 주위와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는 그런 기부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서 김호중은 여러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기부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할머니들에게 특히 할머니는 김호중의 애정을 갖고 있죠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저 천국에서 너를 바랄 것이다 하면서 그동안 학창시절에 다소 삐뚤어졌던 생활을 바로잡고 그때부터 성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할머니가 없었다면 김호중의 오늘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호중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손소득제 2만개를 기부를 했는데요 이 손소득제는 전국 8도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100곳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간에 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강익구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전달식에서 어린 시절 어려움을 딛고 할머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 기부하는 김호중씨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사받아 마땅합니다 오늘은 김호중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젊은 팬들이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아이돌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미스터트롯 탑7 중에서는 김호중이 거의 50%의 투표율을 차지해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함께요 오늘 김호중이 또다시 기부 노인들에게 손소득제를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호중 한글자막 by 김호중 한글자막 by 김호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